안녕하세요. 재미있는 아주 유용한 사진을 합성하는 사진의 뒷배경을 없애고 다른 재미있는 사진과 합성하는 그런 좋은 앱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진 합성 앱의 입을 하면 피크유입니다. 피크유. 이것을 여기 플레이스토어에서 가서 설치를 하면 됩니다. 플레이스토어 터치했습니다. 터치하면 여기에 금식창에 피크유이라고 칩니다.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서 터치를 하면 도포구역을 터치하면 피크유가 뜹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세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이겁니다. 이 아이콘이에요. 위에 아이콘이 아닙니다. 저는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설치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크유를 설치해서 그 사용법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피크유 앱을 저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걸 터치하면 화면에 이와 같이 저 위에 보시면 추천이라고 나와있어요. 프레임, 러브, 유니버스,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왼쪽으로 밀면 많은 장르가 나옵니다. 저는 추천해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추천 여기에서 위쪽으로 밀어서 살짝 밀어올리면요. 다양한 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틀에서 자 그러면 제가 하나 시범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화면에서 이 사람 있죠? 이 사람 대신에 배경은 그대로 두고 이 사람 대신에 내가 원하는 사진 사람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걸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하얗게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 버리고 여기에 플러스가 이렇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이걸 툭 터치하면요. 나의 갤러리에 있는 사진이 뜹니다. 위에서 여기 배경색이 있는 이 사진을 이 배경색이 배경색이 있죠? 여기 다양하게 이 사진을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툭 터치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색이 딱 사라지면서 인물 사진만 딱 남죠.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딥 배경과 합성이 됩니다. 이게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 조절점으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조절해서 이 분은 KBS 기상캐스트 아나운서 사진을 기상캐스트입니다. 기상캐스트 사진을 제가 잠시 가져와 봤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는 저 위에 상단에 이것을 저장을 하려면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조절한 다음에 저 위에 상단에 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죠? 저장 저장을 터치합니다. 제가 저장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저장해서 보시면 여기에 PQ라는 로고가 여기 떠있어요. 정품을 정품을 사면 정품을 구매하면 워터마크 제거를 터치하면요. 이 워터마크가 제거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정품으로 워터마크 제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저기를 팍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장 사진이 저장되었는데 워터마크 없이 저장이 된 겁니다. 확인을 해볼게요. 이 배경입니다. 이런 배경입니다. 기억하세요. 겔리로도 가볼게요. 자, 이 겔리로 가면 이게 현재 화면을 보세요. 처음에 이것은 여기는 보시면 처음에 여기는 워터마크가 있죠. 다음에 그 다음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보시면 워터마크가 없죠. 이렇게 정품은 워터마크가 없습니다. 정품이 아니라도 워터마크가 조그만하게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써도 되겠습니다. 다시 비크 비크 위로 왔습니다. 여기서 뒤로 가게 해서 저 위에 보시면 프레임 있죠. 차례대로 아까는 추천했었잖아요. 프레임 프레임 여기에서 보면 위로 쫙 위로 올리면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사진이 사진에서 자기가 원하는 인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러브라던가 다음에 유니버스 베케이션 크리에이티비티 필름 아트 포스터 애니멀 하트 오톤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더 가져온 다음에 베킹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이 사진을 한번 가져올까요. 안경은 이 사진에서 사람을 바꿔치기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래쪽 사진을 가져와서 아래쪽 사진을 툭 툭 툭 툭합니다. 이렇게 뜨면 아까 그 여성 있는 사진 이 하얀 부분 있죠. 제거되어 버리고 이게 이렇게 뜹니다. 이걸 플러스 하면 돼요. 플러스 안 그러면 그러면 내가 갤리리에 제작한 사진 나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사진을 한번 가져와서 배경을 없애고 사람만 합성을 시켜보겠습니다. 툭 툭 쳅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세요. 사라졌죠. 사라지고 보세요. 이 사람만 딱 남잖아요. 그리고 뒷배경과 합성이 됩니다. 아주 재미있게 재미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보세요. 나비가요 사람 앞쪽에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세요. 여기에서 이것을 저장을 하려면 상단에 저장을 누르면 되죠. 상단에 저장을 눌러볼게요. 저장 누르세요. 그럼 저장이 되고 평가 라고 나와요. 닫아 버리고 여기서 워턴마크 재결을 터치하면 여기 워턴마크 조금만 보이죠. 이것을 터치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팍 터치하면 그럼 갤러리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 배경 색을 무조건 없애는 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피크 있죠. 이걸 길게 딱 누르고 있으면요. 여기 보시면 마인드 컷 하우스 있어요. 뷰티 파이 에디터 있고 클리닝 업 있고 브이 멤버십 이렇게 옵션이 4가지 있는데 마인드 컷 하우스 해서 배경 색을 없애버리고 투명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마인드 컷 다우스를 여기서 마인드 컷 다우스를 이것을 터치하겠습니다. 툭 터치하세요. 그러면 아까 만든 그런 사진도 여기 보이고 열 가지가 보입니다.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저는 여기서 요 사진에서 사람만 남기고 배경색을 없애버리고 없애버려 보겠습니다. 여기서 툭 투치합니다. 툭 투치했어요.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이 아가씨는 KBS 기상 캐스트입니다. 유명한 캐스트에요. 이와 같이 배경색이 딱 없어졌죠. 여기 보세요. 배경색이 딱 없어지고 사람만 딱 남지요.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저장하려면 요거 있죠. 여기 보시면 밑에 아까 조금 전에 저장이 있었어요. 여기서 저장을 하려면 저 위에 상단에 저장이 있죠. 이 저장을 터치해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장을 터치해서 투명한 사진으로 그리고 워터마크 제거 있죠. 여기 현재 자세히 보시면 워터마크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워터마크 제거를 터치하면 워터마크 지갑입니다. 그런데 워터마크 워터마크 제거 이것은 정품 인 경우에 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워터마크 제거를 이렇게 정품 정품 으로 쓰고 정품 설치가 잘 안되는 분은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릴수 있습니다. 워터마크 제거를 하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워터마크 제거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갤러리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갤러리에 잠시 가보면 여기 보세요. 이렇게 아까 행거 요번 행거 이렇게 저장이 딱 되어있습니다. 이상 피크 피크 유 라는 다시요 여기 피크 유 라는 기능이 뛰어난 사진 사진을 여러가지로 합성 하고 배경을 없애는 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한 것 외에도 여러가지 기능이 더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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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